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맛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박경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선생님의 요리는 특별한 재료가 아님에도 정말로 특별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느끼셨어요. 그러면 또 오늘은 어떤 요리로 특별하게 맛을 내주실 건가요? 오늘은요. 쇠고기 장조림하고요. 봄이잖아요. 그렇죠. 풋풋한 거 잡숫고 싶죠? 달래쑥감무침이요.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오늘은 준비했습니다. 고기 반찬과 나물 요리. 정말 조화로운 밥상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 반찬과 나물 요리. 고기 반찬과 나물 요리. 감사합니다.